그 허리킹 나오기 전에 아이디어 됐던 게 러시아 룰렛이었거든요 러시아 룰렛 레드레벨 선배님 이렇게 나오고 이제 말자 러시아 룰렛 스피커서 멀쥐온 듯 됐어 정말 난 그런 줄로 믿었어 하지만 말야 여기 위에 다 먹어 주세요 달콤한 그맛 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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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오늘 와서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시선한 글씨 시선한 그 일 찜칫칫쌉 하아 찜싸라 찜싸라 같이 빠지면 또 그 맛이 있는데 무슨 맛? 빨간 맛? GM 진한 맛이에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 놨죠 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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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장 이 노래는 휴대교가 섬 glory 샹거파티 좀 빨리 시켜 날씨가 이건 또 일어나게 해 on need you to hold me 정해져 그 발 순간까지 내게 바뀌게 됐던 달콤한 마치 off your mouth 아리토록 기쁜 2.0.2로 했지? 2.0.2로 가자. 또 뭐했지? 레드벨벳 선배님도 랩이 있었네. 개인적으로 또 같이 겹쳤던 와 진짜 오랜만이다. 저희는 이걸 또 콘서트에서도 했었고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거 이게 너무 어려웠어 다 공감했을 거야. 이거 안 돼가지고 키워난다. 이분의 이름처럼 이분을 보고만 있어도 즐거워집니다. 상큼 터지는 과즙상 레드벨벳의 조이가 1996년생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. 레드벨벳 파워라 푸르고 있습니다. 영상 및 mbc 라디오 시청자 위원회 점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투표로 선한 조정 결과 보시죠. 자 3위는 레드벨벳이고요. 오늘의 1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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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